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 대장동 우혹이나 조폭과의 연루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적극적으로 최전방에서 실드를 치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은 바로 안민석 의원인데요.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캠프에서 총괄특보 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은 얼마 전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자신이 오랫동안 이재명 지사하고 15년 가까이 같은 동갑 친구로서 지냈기 때문에 허물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대장동 우혹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정말 당신이 자신이 있느냐 한 푼도 안 받았느냐 누차 물었는데 이재명 본인은 200% 확신한다고 이야기했고 MB 박근혜 시절의 사찰 대상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바보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대장동 사건에 VIP 1원으로 참여를 했겠느냐면서 이재명을 실드로 쳤고 현재도 여러 방송을 돌아다니면서 차기 대선 후보인 이재명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안민석 의원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에 대해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혹평을 쏟아냈던 사람인데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이재명 편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재명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이재명을 향해서 정치인의 제일 덕목은 도덕성이라고 지적을 했었고 이재명을 두고 노골적으로 계립과 같은 존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안민석은 2018년 8월 달에 채널A 외부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고 그 자리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의 조폭과 연루되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당시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에 취임한 지 두 달 남짓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안민석은 정치인의 제일 덕목은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했고 일만 잘하면 된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안민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가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됐는가라고 이야기했고 무심분립이라면서 신뢰를 잃은 정치인은 국민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안민석은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쪽에 계립과 같은 존재라고 지적을 했고 버리지도 못하고 갖고 있지도 못한다면서 관둬라 지키자 등의 말이 4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커녕 경기도지사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혹평을 쏟아내던 안민석은 2019년부터 이재명에 대한 태도로 바꾸었고 당시에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민석은 이재명을 두고 계륵이라고 비판을 하다가 갑자기 2019년 10월 22일에 페이스북을 통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무죄로 확신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동지이자 조국 장관 수호에 가장 열정적인 노력을 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자신은 이재명 지사의 혁신 정책이 중단이 되지 않고 지속되어가지고 경기도민의 행복에 바탕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평화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안민석은 이재명 캠프의 총괄특보 단장을 맡은 후에도 이재명의 극찬을 이어갔는데 안민석은 지난 12월 민주당 경선 직후에 이재명 캠프 해단식 소감과 관련해가지고 다시 시작이다 대전안의 시대에 검증된 실력과 선구적인 미래 비전을 갖춘 이재명과 함께 정권 재창출을 향한 힘찬 걸음을 다시 시작을 하겠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하고 안민석이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캠프가 해체된 이후에도 안민석은 여전히 SNS를 통해서 이재명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낯설고 불안한 지도자로 비치는 일만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제주를 타고났다면서 이재명을 태운 민심 호랑이는 가을 햇살을 받으면서 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무튼 안민석 의원의 태도가 불과 몇 년 전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왜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기회주의적인 측면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인이고 실제로 그의 의정활동 행보를 보더라도 좀 논란이 되거나 빨대 꽂을 수 있는데 항상 달려가가지고 올라타는 측면이 있으며 그러다가 헛발질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윤지호 사건이라든가 최순실가의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현재 안민석 의원이 이재명 쪽으로 기울어있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권력의 균형추가 기우는 것으로 따라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과거의 안민석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계리기라고 비판을 하면서 김경수에 대해서는 보석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는데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서서히 저물다가 현재는 뭐 빵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몰락을 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뭐 김경수가 몰락을 하고 나서 여권 진영에서는 친노친문의 적자가 없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왔었고 실제로 이재명이 여권 진영의 대권주자로 성장할 것이라는 말이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니었었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본인이 뭐 비판하던 정치인이라도 본인이 비판하던 이유가 뭔가 의혹이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내 생각과 달랐던 정치인이어가지고 비판을 철회하고 이 사람을 지지하는 쪽으로 분명히 바뀔 수 있기도 하지만 안민석이 이재명을 비판했던 가장 큰 이유는 도덕성 문제였고 실제로 안민석이 이재명을 두고 개립 같다라고 비판하던 때는 경기도지사가 된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이고 당시에 이재명의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던 때이며 당시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하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우혹 조폭 연루설 김사랑 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우혹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논란에 휩쓸린 상황이고 이 외에도 이재명 지사라든가 이재명 지사 부인으로 추적이 되는 인물의 그 막말을 하는 녹취록들이 다 공개가 되어가지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시점입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시 안민석은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냈었는데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문제가 되었던 이런 도덕적인 논란들에 대해서 해소가 된 것은 사실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게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이재명의 도덕성을 크게 질책을 했었던 안민석이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은 솔직히 권력에 줄을 섰다라고밖에 보이지가 않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뭐 굉장히 기회주의적이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이재명 지사가 집권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이재명 지사를 보좌했던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씩 하게 될 텐데 현재 이재명 주변을 보면은 김남국이라든가 안민석 같은 정치인들이 박을 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정권에서 집권을 하면은 이재명 내각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 솔직히 좀 두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안민석 의원을 보고 있으면은 짬을 좀 많이 먹은 김남국처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재명 지사가 낙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김남국이 어떠한 태도로 보일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조국 수호를 해가지고 정치권에 입문을 했지만은 조국이 완전히 개탈이 되고 나서는 조국 관련해서는 지금 입 밖에도 꺼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재명 지사가 대권에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현재 그 누구보다도 이재명의 지금거리에서 이재명을 보좌하고 있는 수행비서 김남국이 나중에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아무튼 뭐 권력자라든가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이재명 지사 주변에 몰리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온다라기보다는 좀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들고 현재 이재명 주변에 몰려들고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할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보다도 더 처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민석 의원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도덕성 측면에서 가장 낮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 이재명 지사의 도덕성을 그렇게 질타했었던 안민석 의원의 도덕성의 기준은 무엇이길래 현재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있는지 궁금한 따름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